안녕하세요. 쿠마닉버터입니다. 오늘은 방향 서천에 있는 장미정원에 왔어요. 장미정원 한번 돌아보고 출근해 볼게요. 장미정원은 왕래 여러콤입니다. 장미정원이 실리다. 장미정원은 아끼고 등장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. 장미정원은 패배지원으로 자랑하고 있습니다. 아, 쒸... 쒸...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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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난거 같지만 끝나지 않았다는거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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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에 산책으로 와도 좋겠다 가벼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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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양 장미정원 저희들이 감자 다 돌아가는것같은데 오오오오오오 자 여기까지가 광양잘미정원